자, 2021년 7월 7일 원정 1탄 목포를 떠났습니다 짐 싸가지고 왔어요 원정 1탄 스타토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구 바로바로미 감사합니다 살짝만 가릴게요 들리십니까? 빗소리하고 헷갈리면 안돼 빗소리하고 헷갈리면 안돼 빗소리하고 헷갈리면 안돼 빗소리하고 헷갈리면 더 누구있어요? 미사 왜이래? 뭔 소리야..? 여기 계세요? 여기 계십니까? 잠시만 실행 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뭐..? 예전같지 않은가..? 뭔 여러분도 휘파람 소리 같은게 났긴 하거든요 휘파람 소리 같은게 났긴 한데.. 지하..? 혹시 계십니까? 두고있어요..?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계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혹시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예? 혹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? 혹시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? Epic ortic territory Jess 집사 누구요? 누가 내려온다고? 여러분들.. 방금 제가 들었어요 누가 내려온다 소리지? 누구세요? 누가 내려온다 소리지? 잠시만요 누구십니까? 잠시만요 나오세요 앗.. 앗 뜨거워요 잠시만.. 괜히 건드렸나..? 잠시만.. 자꾸 나한테.. 홀리면서.. 자꾸만 제가 지어야 한다.. 뭘 자꾸 명령을 해.. 방금 여러분들.. 왕자님.. 맘 없을 때.. 잘 안보새는데... 속비디오 중 remedien.. interim으로 바닥 Imam einen 아저 revolve 보이네요.. 추마.. 오늘 생활ksp会 différentes.. 그냥 organisation을 합니다.. 맘에 있는 장래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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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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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